이대호가 미국 프로야구 시애틀 매너리스와 보장금액이 크지 않고 또 메이저리그 입성도 약속받지 못한 채 마이너리그 계약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대호는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입성 여부를 앞으로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대호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몬티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룹은 지난 4일 이대호와 시애틀 매너리스가 1년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mlb.com은 시애틀이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대호가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하게 되면 최대 4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최근 시애틀은 좌타일루수 애덤랜드를 영입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리 디포트 시애틀 단장은 이대호는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매우 높은 생산력을 보였다라면서 우리 팀에서 어떻게 그 공격력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스포트뱅크 호크스는 이대호에게 잔류 계약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장 금액은 5억엔 이상이었고 팀 중심 타자로서 앞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대호는 스프링 캠프부터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야 연봉도 오르게 되는데요. 올해를 빅리그 진출 마지막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대호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시한 소프트뱅크의 구애를 뿌리치고 이제 시애틀 입단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대호는 몬티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룹을 통해서 우선 그동안 응원하고 성원해주신 국내외 야구 관계자와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일본 소프트뱅크 구단과 모든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대호 선수 이제 정말 꿈에도 그리던 큰 무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과연 앞으로 얼마나 큰 활약을 펼쳐줄지 국민의 눈과 기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